DJ와 함께합니다. OX 토크 타임, 에이핑크 메인보컬 정은지. 연예가 중계 가족 이혜성. 북적대던 사람 없이 혼자 하니까 너무 좋다. 둘, 셋. 라디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. 굉장히 좀 산이 많이 쌓여있더라고요. 두 시간 내내 얘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고 가끔씩 또 게스트분들이 오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챙겨드리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. 첫 방송. 나는 실수를 했다. 둘, 셋. 어떤 실수가 제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? 긴장해서 손이 마르잖아요. 대본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, 순간적으로. 하다가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이러는데 쉴 새 없이 손가락에 침 바르기 바쁜 정은지 씨. 아니 이런 애기 같은 모습 보니까 저희도 너무 신기하네요. 저는 상표 명을 자꾸 이런 애기에서 온화XX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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공감할 수 있는 DJ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늘 있고요. 옆집 여동생 같은 DJ로 다가가고 싶습니다.